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르틴 로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당함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이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신성로마 제국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로터는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었고 그곳에서 그동안 써왔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책을 불사르라 는 가를 황제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법민의 시간을 보낸 후 로터는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로터가 말하는 양심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로터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제국의 권력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개혁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